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영수회담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이재명이 그동안 8번이나 거절을 당하다가 성사가 되기도 했고 또 대통령 역시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 후 불통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던진 일종의 승부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통해 양쪽에 얻고자 하는 바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에서 1시간 정도 차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의제는 따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의 회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각각 실무진 3명이 배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수회담을 통해서 양쪽에 얻고자 하는 바는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에 두고 영수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22대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로 야당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입장이라 어떤 특별한 의제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을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과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 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 방패가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이걸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행정부까지도 자각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이것은 특검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선명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도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특검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법안 재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도 꺼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꺼내놓은 제2부속지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이태원 특별법이라든가 양국관리법, 방송산법 등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늘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교집합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나마 양쪽의 공통 화두는 민생경제인데 이거 역시도 해법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돈을 뿌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 세수 부족에다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뿌릴 경우에는 여기에 13조원이나 들어가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안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돈을 그렇게 뿌려도 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돈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민생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 측에서 돈을 뿌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자신들이 번 돈은 저축하는 경향을 보여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전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돈을 퍼주는 것보다는 민생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범위라든가 액수, 방식 등을 두고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수회담은 양쪽 진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만나는 것인데 너무 생각도 다르고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영수회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성과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부터 영수회담이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25차례 정도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 8차례로 가장 많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차례, 이명박 정부가 3차례,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례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2000년에 열렸던 DJ와 이외창 총재 간의 회담을 제외하고 크게 성과를 내 영수회담은 없었다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맞서 한나라당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의약분업 실시 전면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J와 이외창 총재 간의 회담에서 약사법을 의료계획에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예고한 타임라인에 따라가지고 의약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외창 총재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에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상생정치라면서 DJ와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강경모두이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강단있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표가 떨어질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본인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을 하는 정치인인 만큼 이번 영수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본인의 지지층들의 뜻에 반하는 타협적인 영수회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기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번 영수회담의 성공 여부는 양쪽에서 공동합의문 작성까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번 영수회담에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현재는 여기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단독회담이 성사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 만큼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야당 이 정치권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상대방을 계속해서 적대시만 하고 이전 투구식의 정치를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가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국민들은 거부권과 입법 폭주로 반복하는 소모적인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처럼 막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퇴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있을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지지층에 대변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